여수 MBC 창사 50주년 특집 50 그 오래됨과 새로움에 대하여 제3부 함께 걸어온 50년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958 이곳에는 50년 동안 주민들의 소식통이 돼준 죽포 우체국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곳은 인근 주민들이 우편을 붙이고 저축도 하고 지인들에게 택배도 보내는 업무로 분주한데요. 죽포 우체국의 50년 세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이곳은 어머님 여기 송장. 네 죽으라고? 네. 그리고 어머님 여기다가 어머님 성함. 아 이거? 포칠라고. 깻잎이고 복숭아. 그는 방아이. 내가 있다 그러니깐 친구야 좀 보내라 그래. 아이고. 보내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될까요? 받으시는 분 성함이랑 주성. 상현로 영수증은 핸드폰으로 보내드릴게요. 자주 이용하시겠네요. 이 우체국이요? 그쪽에 나오잖아. 186에다가 알아보잖아. 맨날 부친 게. 김치 담아갖고 많이 보네. 카드 해갖고 하려니까 복잡하더라고. 그래. 재산세 없는 것도. 웬만한 것은 전부 여와버려. 한 10초 걸리나요? 그런 거 기계였고 30초 한 1분 있는 것보다 여기서 바로 해버려 놨지. 이제 50살이 된 죽포 우체국은 여느 시구 우체국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손수 기른 농작물을 자식들에게 보내는가 하면 우리나라 대표 돌산 갓 생산지이기 때문에 택배 관련 업무도 많은데요. 이용하는 수는 적지만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동네 어르신들의 웃음과 정이 넘칩니다. 3개월 4개월 4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주로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편물 접속하고 계약 택배가 있는데 계약 택배 오면 그쪽 가서 일도 좀 도와주고요. 하루에 혹시 몇 명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인원이요? 인원이요. 금융은 월말에 많이 오시죠. 보통 여기서는 세금 내로 많이 오시니까요. 월말에 이제 보통 25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25일 뭐 주민세 전기세 뭐 그런 것들 월말에 이렇게 한 공통에 들고 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월요일 쪽에 이제 계약 택배가 물량이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접수된 게 나오다 보니까 월요일 날 좀 많고요. 수량은. 계약 택배가 이제 갓김치랑 이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이제 가져오시면 오후에 이제 가져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져오시면 이제 내려서 쉽고 그런 작업을 하죠. 일단 여기에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제가 올해 1월 15일자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아기가 50년이 됐잖아요. 네. 모습도 많이 변했어요. 그동안에. 네. 그전에 집배국을 했었어요. 네. 집배 업무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본부나 이런 데에서 이게 큰 우체국 그러니까 총괄 우체국이라 하거든요. 그 우체국으로 다 흡수를 해가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그러니까 육지국 중에서는 요소에서 마지막으로 흡수됐네요. 도서국 빼고. 아까 그 어르신들 이제 응대학 하는데 어르신들이 잘 못 알아듣으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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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말씀하시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여기 평균 연령대가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70대 분들이 많으세요. 선생님이 50년이 된 건 모르셨죠? 네. 저도 진짜 몰랐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 여기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50년이면은 지금 제가 지금 나이가 저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만으로 하면은 저보다 1년이 더 빠르긴 하는데 거의 저하고 동갑이라고 봐야죠. 마스크 때문에 좀 유명해지긴 했죠. 저희 코로나 때문에 읍면 단위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돌산회가 이렇게 외부로 보면 이 주포 우체국이 있구나 하고 그때 고객님들이 이제 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시골 우체국은 1시간 문을 내려요. 12시에서 1시, 12시 반에서 1시 반, 11시 반에서 12시 반 이런 식으로 우체국마다 신청을 해가지고 읍면 단위만 하거든요. 도서국하고 직원들하고 걸어가는데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할머니께서 있잖아요. 약간 그 유모차 비슷한 거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인사를 드렸더니 옥수수가 있네요. 네. 이제 옥수수를 누가 주셨냐고 누가 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저희 옥수수 한번 갖다 주셨다고 다 일일이 까셔가지고 삶아 먹으라고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도 줄까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더니 가시던 길을 이게 다시 뒤로 돌아가셔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오라고 따라 오라고. 그래가지고는 직접 이제 해놓은 걸 쪼고 오거든요. 저걸 주셨어요. 또 얻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무슨 선장품이라도 하나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챙겨주시는 게 있네요 어르신들이. 네네네. 간혹 이제 감자 같은 경우에도 보내시다가 삶은 거 갖고 오셔가지고 한 우리 직원이 두세 명 있으니까 두 개든 세 개든. 죽포 우체국은 몇 해 전 새로 증축해 공간도 넓히고 시내 연우 우체국처럼 깔끔하게 단장했는데요. 그래서 50년 동안 죽포 우체국의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50년 전 죽포 우체국을 기억하는 주민들의 기억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논란에 장이 된 50년 전 죽포 우체국의 모습.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집 짓는 사람들이. 그 집 짓을 때 다 이런 사람들이. 오래되는 게 다 알죠. 우리가 뭐. 옛날에 거기서 바란삭에서 딴 개인 집인데. 타자 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우체국을 짓는데. 거기서도 이동을 시켜버렸어요. 여기 우체국 때문에 정리해. 민대랑 여기 공부 안 한 거야. 있었긴 있었는데. 오래돼서 우리 늙어놓은 게 영재기염 자꾸 먹을래. 우체국 여기 있었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 저 다리가 돌다리가 있습니다. 돌다리 아닌가. 어 저 위에. 그리고 이 돌다리 앞에가. 동삼소 밑에. 그렇지 그렇지. 거의 옛날에 동각이지 않은가. 그렇지 그렇지. 동삼 밑에 그 밑에 우체국 있었습니다. 이때 방한 건 있고. 그건 내가. 방앗간에 옛날부터 있었어. 우체국 자리가 없어지고 방앗간이 있었거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우체국 그 자리가. 처음에는 우체국이 국가에서 재정이 없으니까. 저기 소나무가 굉장히 좋았거든. 동네산이에요. 저기서 저 벌목을 했어. 벌목한 것을. 돈을 가지고 논을 샀거든. 동네놈. 다섯 마디를 샀어. 그걸 갖고 동네에서 운영하다가. 우체국이 온다니까. 그걸 팔아갖고. 우체국 부지를 마련했어. 아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이 땅을 읽으신 거예요. 아무 땅은 기부채나 해줬지. 50년 전 동네의 가장 큰 형사는. 바로 주포 우체국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주포 우체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일들이 해왔는데요. 처음 전화라는 게 들어오고. 우편을 보내고. 세상과 소통하게 해준 고마운 우체국이었습니다. 여기가 50년 됐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한참 됐죠. 예. 옛날부터. 옛날에는 쪄겠지. 그런데 지금은 크잖아요. 우리는 여기 업무. 돈 보내고.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동네서만 크고 살았지. 없죠. 교환 업무. 전화. 지방전화. 전신환 업무. 공중전화가 유일하게 우체국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전화. 여수전화 하려면 여기 와야죠. 많이 다녔지. 왜냐하면 전신환 갖고 여기 논판 걸 갖고 서울도 가져가고. 또 전신환 가지고 와서 또 바꾸기도 하고. 아니 우편도 중요했지만. 맞아. 편지도 우편도 중요했지만. 교환 전화. 그래서 저기 그때 당시 서울대 전화하려면 줄을 쌓고 있었거든. 이 사람 끝나면 또 다음 사람. 젊은 세대는 그런 거 모르겠네. 큰 경사지. 그때는 저런 건물을 동네에서 설이서. 마을마다 설이서 자기 동네에다가 유치하려고. 전화도 이제 이게 이게 이게. 교환실이 있었어. 교환실이 있었어. 그래서 돌리는 전화. 그래갖고 이제 전보 치려면 거기 가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는 막 전보를 치고 그랬어. 그때만 하더라도 돌리는 수송 전화가 안 들어오고. 단지 우체국에만 한 대 들어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편지 세대가 조금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편지 붙이러 나가면 여기고. 뭐 이제 급한 전화 있으면. 거기 가서 신청하면 이제 거기서 신청해갖고. 교환을 불러갖고 이제. 그래 연락해 주면 이제. 그것도 받아갖고 하고. 교환실에서 딱 받아요. 그래갖고 몇 번 대주시오면 딱 교환실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시내에 가고 멀었잖아요. 뭐 비포장도라고 그러니까냐. 그때만 해도 버스가 댕기기는 댕겨도. 한 시간씩 걸래. 돌산대교인데. 돌산대교. 밑에 나로 빼가 앉아. 저것네. 지금 해양공원 있지. 그 길을 왔다 갔다 했어. 50년 동안 여기 주민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좋은 발이 들었네요. 그러지. 우체국이. 쉽게 말해서. 우리 죽포로 가서 그러면. 예보하고 연락할 수 있는 망이 생겼어요. 좋았지. 전화를 교환하던 시절. 죽포 우체국의 꽃이었던 교환실 여직원 조민자 씨. 지금도 죽포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 시절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쪽은 거기서 다 했죠. 교환 따로 하고. 우체국 업무도 거기서 다 보고. 일단은 이렇게 돌리며. 받아가지고. 몇 번 대주라고 그러면. 이렇게 꼽아주고. 딱 딱 대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선이 있으면. 이렇게 가가지고. 꼽아가지고. 그 선하고 다시 또 이쪽 선으로 이렇게 꼽아줘. 여보세요. 어디. 몇 번 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몇 번을 대주지. 죽포. 이쪽에. 죽포. 서덩리. 방죽포. 이쪽에 등전. 이쪽에 다. 평사리. 죽포에서. 다 받았지. 시비 걸고. 다 술 취한 사람이. 시비 거는 사람 다 있지. 깽자 부린 사람도 있고. 다 있지. 꼴살하고. 목소리가 예쁘네요. 다 한번 만납시다. 그러고. 그런 거 많이 썼지. 아니니까. 옛날에 이제. 작업 걸려고 그랬거지. 이제 다. 그 땐 전화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그랬나요? 많이 기다리고 그랬지. 많이 기다리고 막. 왜요? 어떨 때는 한 시간씩 기다리고 막. 빨리 해주면 빨리 할 수 있고 막. 그런 거석이 있었지. 솔직히 말해서 미운 사람 좀 늦게 되실 수도 있고. 바빴지. 낮으로는 아침 시간은 막. 바쁘고 이제. 이제 쉬해져나 이제. 이렇게 여수 쉬해져나 하려고. 이제 바쁘고 이제. 어느 집이. 어느 집이. 어느 집이. 어찌. 그 사람이. 그 전화를 자주 하면. 연애하는 것 같다. 그러겠지. 알고 있지만 비닐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지. 죽포 주민들에게는 오랜 시간 함께 한 만큼 고마움도 많고. 항상 함께 하고픈 친구 같은 죽포 우체국입니다. 50년 세월 동안 죽포 주민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온 죽포 우체국. 이제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발달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죽포 우체국의 청년 시절도 추억으로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죽포 우체국은 그 자리 그곳에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멸치 경매가 이루어지는 여수 어항단지 수협 공판장입니다. 멸치가 담긴 소쿠리는 쉴 틈 없이 경매사에 손을 거치고 새로운 상자에서 멸치가 꺼내질 때마다 중매인들의 눈빛과 손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까 보니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만져만 보면 아는 거예요. 살짝 살짝씩 만져보더라고요. 1초도 안 되게 지나가던데. 모양이나 건조나 색깔이나 선도가 좋은지 나쁜지 냄새가 나는지 빨리 그 순간 판단을 해야 돼요. 손가락 다치기도 하고 그러던데. 멸치 잡다 보면 찔리기도 하고 손톱 밑에 박히면 엄청 아파요. 이래요. 한 일주일 가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양이 많을 때는 뭐 한 11시 12시까지 막 이렇게. 9시 시작해서. 네. 요새 그렇게 많이 안 잡히니까. 올해 윤달이 들어가지고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절기를 무시를 못해요. 올해 나이 50이고요. 여수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수에서 살고 있는 멸치 중매이 나고 있습니다. 취업을 통해서 경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국 각지로 물건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하죠. 여수 멸치가 선호도나 물건 품질이나 이런 부분이 1, 2번째는 들어간다 생각. 아무래도 서해안 쪽이나 동해안에서 나는 멸치보다 남해안에서 나는 멸치가 육질이나 수온이 맞으니까 훨씬 더 물건이 좋아요. 50살이 됐다 그러셔가지고 만나 뵈러 왔거든요. 앞자리가 바뀌었을 때 이번에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50이 됐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믿겨지진 않았고.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50이라는 나이면 거의 할아버지 수준이었는데. 우리가 50이다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뭘 뭘 했나 싶기도 하고. 몸의 변화나 뭐 이런 부분은 뭐 40대나 40후반대나 그렇게 큰 뭐는 아닌데.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게 틀려요. 50이라는 나이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내가 많이 먹었나 이런. 숫자가 다가오는 게 굉장히 커요.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50. 5자 들어가는 순간 휙 지나간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곧 60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심없이 이렇게 막 달려오다가 이제 50이라는 나이가 되니까. 50이라는 나이까지 뭔가를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또 좀 생각도 들고. 애들도 이만큼 이렇게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딜을 많이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어요. 예전에는 TV에서 많이 보신 그 경매사가 자야자야 하면서. 소신호로 했어요. 야구에서 보면 포수들이 사인 주듯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자 경매. 예전에는 아날로그면 지금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응찰을 하고. 거기 최고 단가가 낙찰이 되는 거예요. 시세껏 사는 건데. 누가 많이 놓냐에 따라서 이제 내 물건이 되는 거죠. 정화판에 다 떠요. 종매인 번호하고 금액하고 딱 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안 떠 놓으니까. 일반 상인들도 얼마인지를 잘 몰랐는데. 지금은 딱 떠버리니까 다 알아요.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군대 전역 후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집안 여건이 좀 안 맞아가지고. 또 부모님이 일을 소매 장사를 하시리다가. 같이 하게 됐고. 이렇게 중매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근데 경매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혹시. 뭐 스승님 같은. 뭐 그런 건 없고. 맨땅에 헤딩이죠. 멸치를 보는 법이라든가. 이런 건 다 맨땅에 헤딩했어요. 물어봐 가면서. 자신만의 그럼 노하우가.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라고 어떻게 뭐. 표현은 못하겠고.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좀 더 뛰어야. 물건도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봐야. 경매하시는 분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1세대 분들. 70대가. 넘으셨으니까. 그분들이 젊었을 때. 한 20대 때 시작하셨겠죠. 한 50년 가까이 하신 거네요. 네. 그분들 보시면. 어 나도 50년은 얼마든지. 20대 때로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하죠. 네. 지금으로 봐서. 한 600년 살 것 같은데요. 한 550년 남았어요. 물건이 좋다는 거를. 그냥 보면 알아요. 네. 24살 후반부터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딱 보면 알아야죠. 안 만져봐도 알아야 될 정도는 돼야죠. 근데 뭐 처음에는 배우는 시기였으니까. 그래도 2엄만에서 20년은 넘었죠. 24살부터 인생의 반을. 네. 멸치에 파묻혀 살았죠. 해마다. 바닷속으로 날 수가 없어서. 마를 때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멸치 좀 잘 고르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쓰읍. 참. 뭐 여수 멸치에 다 맛있지만. 일단은 이제 빛깔. 빛깔이 좋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육질이 좀 단단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많이 건조가 됐기 때문에. 안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무르면. 변질도 빨리 되고. 일단 육질도 단단해야 되고. 냄새 없어야 되고. 나쁜 냄새. 배가 터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쭉 뻗은 멸치가. 그래도 가장 좋겠죠. 그래도 선도가 좋은 거라고 보면 돼요. 장사는 지금도 실수합니다. 다른 업에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전부 다. 참 잘했어요는 없어요. 잘못돼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익이 날 수도 있고 그래요. 잘못 봐서. 비싸게 샀다든가. 미리 감정을 하고 들어가요. 그렇죠. 맛도 보고. 품질이 어떠한가. 이런 것도 다 보고 들어가죠. 근데도 실수가. 어. 그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 났는데. 많이 나와서 값이 떨어져 버린다든가. 반값이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바닷속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 사서 그날 다 팔 것 같으면. 걱정 하나도 없죠. 통장에 돈만 써야겠죠. 알 수 없는 바닷속만큼이나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무수히 불어대는 바람만큼 일에서도 실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완태 씨의 중심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수의 깊은 바닷속을 닮았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좌절할 때도 있고. 그만두고도 쉽고. 하지만 가장의 무게감 때문에 그리 못한 경우가 많죠. 정말 때려치고 가버릴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한 적도 있고. 처자식을 또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다시 또 하게 되고. 쭉 흘러가지만은 않잖아요. 평행선을 가지고. 또 계속 올리막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과속방지턱처럼 턱이 있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푸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술로도 풀고 친구 만나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와이프랑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친구들한테 말 못 할 부분. 부모님한테 말 못 할 부분을 또. 와이프랑 많이 풀어요. 운동으로도 많이 풀고. 아니 일을 하려면 자기 관리는 필수죠 뭐. 저는 이제 장거리를 많이 다니거든요. 거래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전국에 많이 있어요. 장거리 이제 운전을 직접 하고 다니니까. 가는 동안에 노래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그냥 뭐 누가 들을 사람 없으니까. 막 쓰고. 원래 이제 대학 시절에 조금 음악을 조금. 흉내를 좀 냈는데. 섀도우라는 그림자. 그룹에서 보컬을 했었어요. 셔클 선배님 중에 김만중이랑 뭐 뭐 부르신 분이. 우리 악교 선배님이세요. 나머지는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하하하. 그때 유행은 뭐 락이었죠 락. 32비트 음악까지 했으니까. 메탈리카 노래가 우리 때는 가장 빠른 음악이었어요. 군대에 가서 이제. 쉬는 시간이면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르고. 경연대라든가 아니면 체육대라든가. 노래해가지고 많이 휴가를 많이 나왔죠. 특별휴가. 오오. 경영의 무대를. 예선을 찍었어요. 본 방송이 못 나왔죠. 왜요. 그때 이제 북한 사태 때문에. 북한 문제 때문에. 저는 전투 배지가 되면서. 그때 이제 어릴 때 꿈은 또.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서. 예. 잘 풀리나 했더니. 좌절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사회로. 나오게 되고. 노래를 좋아하는 거죠. 18번이 있어요. 예전에는 오히려. 이렇게. 락하고. 그 뒤로는. YMC에서. 민들레에서도. 저기 사회인 음악. 노래했잖아요. 공연도 다니고. 그때는 좀 약간. 민중가요. 좀 그쪽으로 좀 불렀고. 한참 더 뽕짝하게. 지금 뽕필에 미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뽕필에 좀 그랬고. 지금 오히려 임세 노래라든가. 좀 조용한. 예. 좀 그런. 노래가 지금 좋아요. 젊은혈기에. 메탈 부르고. 뭐 락 부르고. 이렇게 막. 여름처럼 뜨겁게 지내다가. 예. 가을스럽게. 예. 바뀌는 느낌. 예. 조용하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니까. 요즘 좀 부르는 노래. 임세.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그 노래. 좋아요. 혹시 조금만 불러주실 수 있어요. 아 그거는. 그거는. 아니 저희가 이제. 방송을 또 들으실 거잖아요. 노래를 틀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좀 불러주세요. 사랑은 늘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이렇게. 조금만요. 하하하하. 당겨 놓아 버릴까봐. 꼭 응켜지지마. 어렸을 때. 저기. 여자들 많이 사귀봤잖아요. 친구들. 소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리움이 조차.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텐데. 아 좋다. 그런 노래가 이제. 이문세 노래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저도 좀. 고음을 좀 지르는 편이라. 이제는 고음을 악 쓰면. 혈압 올라서 안 돼요. 또래 친구분들 사이에서는. 만나서 50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갚게 하는 친구들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좀. 조금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무리 술 한잔 먹다보면. 뭐 이제. 가장의 무게감. 애들 키우고. 또. 와이프. 처자식을. 키우면서. 이런거 저런거 이야기하는거.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 날 먹어 가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돼요. 50이 되다보니. 사회에서 바라보는 50살은.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모르는 곳에 가서 50이면. 이제 노 땅 취급 받는 거고. 예. 제가 이 중매인 생활을 하면서. 이 업을 그대로 같이 가니까. 옆에 사람들도 나이가 먹으니까. 형이고 동생은 유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먼은 아닌데. 중간 이상 위치가 됐죠. 이제. 어디 가서든. 중간 입장이 무게감은 더. 무겁거든요. 어느 모임이든. 이끌어가야 될. 중추적인 어떤. 나이대가 된거죠. 아. 이제는. 그리고. 애들도. 우리 자식들도. 뭐 이제. 큰애 24. 아. 22. 어. 19 그러는데. 세 명이에요. 벌써 이제 날개짓하고. 날아. 두 명은 갖고. 한 명은 또 이렇게. 날개짓을. 하려고 막. 하는 때라. 뭐. 다 키웠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무게감이 더 커요. 아직. 아들만 셋이잖아요. 네. 아직 애들이.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안 나와봤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무게감은 모를거에요. 전혀 알면 안 돼요. 내는 생각이. 내가 어렸을 때. 빨리. 결혼을 하다보니. 빨리 애도 놓고. 애가 애들 놓는다 그러죠. 예전에. 집보다는 친구가 좋았고. 애들을 별로 안 돌보고. 집을. 밖으로만 많이 들어왔었어요. 큰애한테 좀 많이 그런 점이 미안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는. 육아에 대해서 조금 더 참여를 하게 되고. 조금 더. 셋째 때는 더 신경쓰게 됐고. 근데. 그때는. 좀. 가부장적인 게. 우리 아버이 때도 있었지만. 우리 때도 많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세대. 엄마 아빠들 하는 것처럼. 나오면은. 이뻐서 물고 빨고. 스키시 많이 하고. 그런 게. 우리 때는. 별로 없었어요. 다 예쁜 내 자식인데. 표현을 못했던 거지. 그때는. 복도 끝에 있다가. 아빠 왔다 하면. 달려오는데. 두 명은 달려와요. 딱 안기는데. 얘도 오기로 하는데. 얘는 안기질 못하는 거야. 어색한 거야. 안 해봤기 때문에. 미안했어요. 네. 이제 날개짓 하고. 날아갔잖아요. 네. 밖에 나갔으니까. 돈 벌고 있는데. 돈 벌고. 지대도 안 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이에. 약가림 하고. 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대견해요. 24살부터. 이. 업에. 이 업에. 종사를 하기 시작했고. 경매를 시작한 건. 16년 정도 됐잖아요. 네. 앞으로. 50년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이 일로도. 내가. 50년은 채우겠다. 50년 채운다고요. 하하하.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하하하. 네. 늙어서도. 돈이 엄청 많아도. 일은 해야죠. 저희 부모님도 지금. 아버님이 44년생이시고. 어머니가 48년생이신데도. 지금도 일하세요. 일 안하면 더 늙어요. 일을 할 땐 일하고. 놀 땐 놀고. 저는. 딱. 토요일 오전까지만. 일 딱. 일. 열심히 하고. 그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또. 열심히 또 놀고. 뭘 하고 놀아요. 주로. 공 차요. 음. 공도 차고. 그 다음에 요새 또 이제. 많이 하는. 골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나면. 평일에는 또. 자전거 타고. 하하하. 운동을 정말 많이 하시네요. 그래야 또. 이렇게. 맛있는 또. 소주도 한 잔씩 할 수 있잖아요. 아직 뭐. 인생을 뭐. 많이 살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50살이라는 나이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환점. 이제 마라토로 치면. 반환점 돌았기 때문에. 잘된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어떤 기준은. 모호하지만. 더 잘될 수도 있고. 더 잘해야 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50이라는 나이도. 이제 다시 출발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기본으로는. 아직 한. 600년은 살 것 같은데요. 그 기분으로. 젊게 젊게 살아야죠. 면 뽑으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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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몸에 무릎부터. 다 움직이시네요. 네. 그래야 아무래도. 아침이 들리죠. 밀가루가. 선생님하고 같이. 춤을 추네요. 네. 두 개에서 네 개. 네 개에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서른 두 개. 64개. 베이직하게. 면이 되게 균일하네요. 일정하네요. 두께가. 이건 어디에 넣는 양파예요? 한 잔이더라고요. 처음 칼 재우실 때도 손 많이 베이셨겠어요. 많이 베었죠. 파도 항상 맵돼요. 근데. 저는 이제 메뉴 냉기 좀 강해서 그런가 어쩜까. 저는 그렇게. 매운지도 모르겠대요. 나도 눈물 안 나고. 이제 볶으시는 거예요? 네. 이 열기가 너무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 여름에는 이 열기 때문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 힘들죠. 용감 것 같아요. 네. 사장님 이 프라이팬을 들고 흔들시려면. 팔 힘이 굉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한 손을 12글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려면. 그렇죠. 이게 드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냥. 우리의 노하우도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소리만 들어도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냄새가 난지 아시겠죠. 영원한 국민음식 자장면 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임민호 주방장은 50년 자장 소스를 볶고 수타로 면을 빼고. 음식 한 그릇에 온전히 자신의 노력과 정성을 담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침 일어나는 시간은 한 5시 반. 이곳에 시장도 가고 이것저것 나오고. 또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너무 양파 까야 되고. 썰어야 되고. 밀가루 반죽도 해야 되고. 해물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그러면 한 10시나 돼서 짜장 소스를 볶고. 음식 하시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선생님 손이 아니네요. 그렇죠. 제 손에 안 거쳐서 가는 음식이 없죠. 안 거쳐서 이거 있다. 단무지. 단무지는 썰어서 제로상에 오니까. 어린 나이 배고픈 시절 식구잎 하나 줄이기 위해 첫 발을 들였던 동네 중국집에서 그의 50년 수타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생도 많이 하고 서러움도 많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주방장을 잊게 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 짜장면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먹고 살기 없으니까 아무래도 식구 하나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 줄인다 생각하고 밖에 나갔죠. 진짜 오는 날인데. 그런 나이에 그래도 옛날에는 그렇게 어이가 안 보였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중급집에 들어갔을 때 생각나세요? 그때는 저는 짜장면을 안 먹었어요. 시큼해서. 초등학교는 시큼한 것도 있겠지만 처음에 들어가서는 배달도 하고 어린 나이에 배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때는 자정차가 배달했죠. 자정차가 배달했죠. 철가방이 나무로 짜지 않고 엄청 무거워요. 4개를 들어왔는데 물 먹으면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엄청 무겁죠. 정말 처음부터 짜장면 하는 걸 배우지 않았대요. 그렇죠. 설거지도 하고 배달도 하고 배달도 하고 주방량 빤스도 빤아주고 담배도 사주고 국자리도 맞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서러웠을 것 같아요. 배우고자 그런 마음 먹고 내가 그 일을 시작했으니까 아, 이거 간투나스럽다?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일을 더 크게 소개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겠다. 조국성과 서울 상경이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눈이 막 돌아가요, 돌아가. 촌놈이 막 삘둥이 있으니까 눈이 돌아가는데 그 사람은 아니죠, 진짜. 하루에 설거지를 하루 종일 물을 그 설거지 통해서 물이 마릴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다른 일도 하도 못 하고 설거지만 하는 거, 설거지. 하루 종일. 1년 이상은 했을까 하면 내가 그렇게. 근데 그렇게 설거지에 손이 막 불고 장갑도 없잖아요. 그 시절에는 장갑도 없고 동상도 걸리기도 하고. 50년 동안 이렇게 면을 뽑아왔었잖아요. 보람된 순간이 있으세요? 보람된다는 얘기는 항상 손님들이 가시면서 맛있게 먹었다, 모였다, 참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갈 때가 가장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보람된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내가 만든 음식 가지고 맛있게 먹고 진짜 즐겼다고 그런 말할 때 내가 이 기술을 잘 배웠다. 열심히 요리에 집중하는 주방장 옆에는 오랜 세월 함께 고생한 부인 유경희 씨가 있습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동안 손님 맞이, 서빙, 면 삼고, 건지고, 계산까지 1인 5역을 해내는 베테랑인데요. 그런데 그런 고생도 몰라주고 나보다 남 생각 먼저 하는 남편 때문에 서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모님도 사장님과 함께 계속 또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하셨죠. 진짜 많이 했어요. 나 많은 눈물을 좀 흘렸죠. 우리 손님들 그래. 사장님은 면 빼고 그런 말대로 사모님은 이런 매듭을 하느냐고 면 잡아주고 면 쌓는데 건져서 식혀서 면 잡아주고 계산해 서빙에 생각을 해보세요. 눈 뜨면 하루 종일 저녁에도 같이 입고 나무 펴주는 거 좋아하고 뭐 하면 이렇게 싸주는 거 좋아하고 단골으로 손님 오면 이걸 맛있게 먹으면 열무김치를 맛있다라면 어머 이거 같이 빠서 이렇게 싸줘 아마 다른 사람이 마누라 필요하더라면 니도 데리고 가게라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넌 자기는 그런 걸 모르겠죠. 아까도 마 혼자서 계산하나 뭐나 나 정신이 없는데 몇 가지 일을 하다보면 사람이 그러지 않는데 조금만 줄었으면 성질이 나이가 먹으면 죽는다 하더만 저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뭐지? 성질이 두 사람이에요. 나 힘이 좋아서 그런가 손님들도 그래요 맛있는 음식을 전수 받아서 사장님 전수를 받아서 누구 하나 제자가 하나 있어서 이런 음식을 계속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사장님 건강하세요 너무너무 맛있다고 우리 음식을 맛있게 먹게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하는 손님만 해요. 사모님도 기분 좋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손님 많을 때 기분 좋겠죠. 설정 심려를 해본 들어올 때 깨끗한 음식 맛있게 먹고 간다는 그 소리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못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많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모님도 힘이 되는 손님들이 많네요. 많아요. 네 많아요. 내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5만 원짜리 주면서 4만 원 나왔는데 만 원은 아이스크림 사먹으라고 가고 어쩌고 간 손님 또 요수 김사장님이라고 계세요. 맛있는 거 그냥 시원하게 사 사 주세요. 꼭 전부는 안 받으세요. 그런 분은 좀 안 오시면 우리가 뭐 서운하게 했을까 하는 그런 것도 들어요. 정말 쭉 단골들이 선생님 약간 가족 같네요. 네. 그렇죠. 오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내가 학생들 3명이 왔는데 4만 3천에 와서 5만 원짜리 주더라고. 나도 바쁘다보니까 근데 7천 원만 내줘야 되는데 내가 1만 7천 원을 준 거야. 그래서 다시 왔어. 이모님 저희 계산이 얼마 나왔어요. 엄마 내가 돈을 덜 내줘고 있을까 왜 3만 3천 원 나왔어. 내가 5만 원 줬으면 7천 원만 내줘야 되는데 이모님 1만 7천 원 내줘서 뭐야 절대 다시 온 사람은 그냥 엄마부터 덕발될 것이다니까 그래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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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저씨가 주방에서 봤어. 그걸 봤어. 그러면 그냥 정신이 좋으세요. 그럴 수 있을까. 참 잘한다. 정신이 우유되네. 아무리 힘들어도 손님들이 알아주니 힘이 되는데요. 한 그릇 가득 담은 정성에 오랜 단골들도 이제는 친인척 사이가 됐습니다. 여기 단골이신 거예요? 단골이에요. 아니 10년도 넘어요. 단골. 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일부러 오잖아요. 시간 맞춰서. 제가 엄청 바쁜 사람이예요. 탕수육이 특히나 맛있어. 저기 같이 오신 분도 장사하시는 분인데 문 닫아놓고 왔어요. 정말로 맛있어. 오늘로는 더 유난히 아삭거리면서 맛있네. 이 집 탕수육 진짜 맛있어. 내가 좋아해. 다른 지역에서 오셨죠? 예예. 창원. 수타. 수타가 진짜로 쫀득쫀득하고 잘 안 불고 맛있어요. 면이 쫀득하고 소스가 진하고 맛있어요. 이거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면도 쫄깃쫄깃하고 이 소스가 좀 달라요. 다른 데는 소스를 다 갈아가지고 치트다니 하는데 여기는 소스를 참 성의 있게 돈만 고집게 하지 않고 자기 소신껏. 먹은 사람은 딱 먹어보면 알아요. 느껴. 딱 한 그릇 먹고 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얼큰하니 참 좋네요. 50년 이 길이 천지기라 생각하고 이 한길만 걸어온 수타짜장의 장인 임민호 씨.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항상 재밌고 항상 새롭기만 합니다. 다른 길도 생각해봤지만 또 막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또 그것이 그 속춘에 손님 보고 산다는 그런 식으로 딱 그 다른 길이 막 그렇게 딱 마음에 들지도 않고 못 가고 못 하겠더라고 이것 안 해야라고 그것도 하고 건축도 좀 배워보려고 해봤는데 그게 안 되고 다 모든 게 똑같더라구요. 이 길이 내 길이구나. 천지기라고 해. 천지기라고 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진짜로. 선생님의 인생이 다 녹아든 수타한 짜장면인거죠. 한 그릇에. 그렇죠. 요즘은 거의 다 없는데 그 길을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없죠. 우리 나이에 흔치는 않다고 봐야지. 힘들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힘이 들지만은 또 보난도 있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간다고 해서 기분이 좋고 힘이 들지만 그런 소리 하면 힘이 섰고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힘이 닿는 데까지 스타를 할 때까지는 즉 그러면서 이제 마치고 스트레스로 이걸 한잔하면서 50년 해오셨는데 양파를 썰고 볶고 면을 뽑고 아직도 재밌으세요? 그렇죠. 일이 손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음식을 내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보람이 있고 항상 일하는 게 재밌죠. 그것을 짜증내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딱 간둬야지. 재미없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쭉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 7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수타가 힘들면 기억이 좋았는데 손님모가 약속이고 내가 이익이 났던 일이기 때문에 한 그릇 두 번 나와도 그때까지는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매 순간 행복으로 매 순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자신의 손에서 한 그릇에 수타 자장면이 나올 때까지 이 일을 꼭 하고 싶다는 임민호 씨. 한결같은 모습으로 50년을 지켜온 자부심으로 오늘도 그의 주방에는 그의 열정만큼이나 뜨거운 냄비가 춤을 춥니다. 2. 2. 5. 7. 6. 7. 7. 9. 10. 11. 11. 11. 11. 11. 10. 10 10. 8. 11. 11. 10 plot 10. 11 발생 11. 12. 11. 11ły 17. 11. яли 11. 11! 11. 12. 감사합니다.